가수 손태진과 박민수가 지난 8일 sbs필 sbsm의 음악 프로그램 더트롯쇼에 출연하여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두 가수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무대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민수는 개과천선이라는 곡으로 무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의 구수한 라이브와 귀여운 퍼포먼스는 큐티보이로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박민수의 신나는 무대는 객석을 들썩이게 하며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어서 손태진은 그의 신곡 당신의 카톡 사진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감성의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손태진의 울림있는 목소리와 절제된 감정표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폭발적인 감정으로 전환되어 무대를 한층 더 깊은 감동으로 몰입시켰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이 곡으로 더트롯쇼 4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손태진은 참 좋은 사람에 이어 신곡으로 또 1위를 해준 손샤인 팬덤명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봄을 맞이하여 팬들에게 앞으로도 꽃처럼 아름답게 산처럼 너그럽게 사시기를 바란다 고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손태진과 박민수가 속한 불타는 트롯맨 탑7은 오는 5월 세크라멘토 시애틀 LA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4개 도시에서 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는 두 가수가 국제 무대에서도 그들의 뛰어난 무대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과 박민수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